오늘의 영상 포인트 공개점은 천성이 쫄 보이기 때문에 인포를 잘 하질 못한다 하지만 시민일 때의 감각은 매섭기 때문에 임포스터를 귀신같이 잘 잡아낸다 물론 감성으로 그럼 즐겁! 아 이거 닉네임 뭐야 이거 제가 그 얼마 전에 3000원짜리인가? 펫을 사가지고 그거를 좀 활용한 대가족 오케이 여기서 쪼꼬미 하나 달고 딱 하면은 대가족 으하하하하하하하하 개귀여워 진짜 첫발이 끝발인데 시민 바로 걸리나? 응? 전등을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어? 뭐야 이거 렉 걸린거 같은데? 뭔? 고쳐도 지금 안고쳐지는 그런 버그 걸린거 같은데? 아씨 누가 지금 여기서 춤추고 있어 왜이래 이거? 아니 뭐여 뭐여 손이 다섯개? 마우스 다섯개 쓰는 애 있어? 뭐야 이거 이거 뭐 뭐 창모있어 여기에? 야 손가락이 장난이 아니구나 아주 그냥 뭐이래? 뭐 이딴 아 시작하자마자 핵몬워스야 이거? 이거 그리고 지금 와왜왜 하핏 진짜 저승사자였네 아 핵쓰지마 아 핵이 아닌가? 그냥 그냥인가 본데? 핵이 아니고? 어쨌든 시민 아 이거 렉방인가? 아 얘 검정 맞네 핵쟁이 검정 킥해 저승사자 검킥 검킥 굿 왜 이렇게 인포가 안걸리는지 모르겠네 고도의 심리전인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두명 죽어있으면 빨강 절대 아니에요 아니네 모르겠다 알아봤지 왜왜 나만 빼고 뭐 다 알고있어? 나도 알려줘 나 쓰레기 있어 난 쓰레기야 아니 왜 지들끼리 말해 이거 왜 나 왜 이방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났냐 유령같은 존재인데 지금 개빠르집 왜 왜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뭐해 너 뭐 안해? 오케이 얜 그냥 바본가봐 그럼 창고와봐 쓰레기 봐줘 확시 있는지 확인하자 뭐였나? 일단은 확시가 안켜있긴 한 것 같아요 형광등은 뭐야 보호막 말하는거야? 그러니까 갈색같은 초보들 많으면은 뭔가 좀 힐링된다니까 근데 저게 고도의 전략일수도 있어 임포스터에 근데 아직까지 계좌야 이거 일단 킵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엥? 무슨? 이거 이거 주황이랑 분홍인데? 주황 핑크 이러면은 오 얘 얘 맞아 주황이 이거 100% 300%야 여기에 붙어있다가 이거 봤어 이머전시 시간 그리고 이머전시 붙어있으면은 사보타지 못거니까 살짝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빙친거야 진짜 이건 감성이지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감성질 안하는데 범인 하나 잡았습니다 주황 맞아 이거 주황이 아닐 수가 없어 이게 초보적이면서도 단순한 실수 임포스터입니다 빠라바라밭 빠라밭빠밭빠밭 크아 째 이러봐 이러봐 대단한 김계정 감성탐정 김계정 우우우우 야 나한테 지금 붙어있는 가족이 몇명인데 이거 빨강은 확실히 맞는거 같아 이거 처음부터 부라핑에 무빙이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이거 고쳐주고 나머지 핑크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핑크 그냥 예의주시하면서 핑크 뒷동선 밟읍시다 보메! 에? 어허? 어이? 핑크? 일단 핑크는 내가 안달았으니까 됐지? 어? 이거 그럼 민트잖아 아 민트 같은데? 빨강은 게이지 내가 확인한게 많아 빨강은 아닌거 같아 이거 민트 자작 같은데? 아 근데 이거 파랑이 고도의 심리가 할수도 있어 우와 반사 너무 심해 죽어라 등신! 요즘 임포스터가 좀 박해 임포가 안걸려 대가족입니다 설령한 저희를 살려주세요 네! 착한 사람을 만났구만 허허 어메! 하향식당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주황시체에 있었음 하향 반박 좀 근데 이거 진짜 사실 못본걸수도 있어가지고 섣불리게 판단하면 안됩니다 아 맞나보네 나가네 빠라빠라빠라빠라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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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 그럼 일단 할아버지는 확체험에 집인이 시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빨강이 위로 올라가고 연두 할아버지 죽었어 무조건 그러면은 빨강이 수밖에 없지 어디있냐 할아버지 어딨냐 빨강이랑 할아버지랑 식당 올라갔는데 할아버지가 나갔어 죽었으니까 나갔겠지 어 뭐야 근데 이거 아니면은 어 맞네 맞네 굿 굿 와 진짜 쿠로우는 안걸린다 쿠로우는 임포스터 안걸린다 근데 웃긴게 그냥 이거 게임하려고 게임만 키면은 임포가 진짜 4번 5번 연속 걸리거든 와 녹화 생방송만 켰다 하면은 안돼 무슨 불변의 법칙인가 빨강 보라 아니 다 시끄러워봐봐 내가 내가 알아서 추리할게 근데 감성으로써 연두가 맞아 지금 내 기준에서 임포스터인 사람 특 첫번째로 킵하자고 말함 근데 연두가 첫번째로 킵하자고 했거든 방금 오오오오오 야 하지마 아주 그냥 사람 뒤를 잡아 나 여기 cctv 사람 보고있어 지금 너 해봐 해봐 할튼 해봐 해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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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미션성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야 이거 연두 와 연두 지금 나 죽일라고 위아래 닿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개소름 돋는다 와 이 살인마처럼 생긴 사람이 날 지금 도와줬어 본인은 근데 모르고 있을 거야 잘 봐 연두 와 갈색아 고맙다 나 아니면 연두 조져서 넋을 기려줘 아 이거 연두인데 나일 수도 있어 나 아니었네? 오 불쌍해 혼자 누워있는 거 봐 여봐 연두 무빙 이상하다니까 안녕 동료 안녕 동료 아 좀 이거 인포 한번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검정 느낌이 검정이야 왔다 킬 당하는 건 안 될까요 혹시 킬 당 말고 킬 당하는 건 안 될까 잠깐만 야야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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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벤티 탔다 벤티 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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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아아아아아 오케이 민트 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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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크 민트 의무실 벤터 민트 의무실 벤터 민트 의무실 벤터 고고 각시 없음 키키 애엄마 야 이거 완전 우리 대가족인데 진짜로 핑크랑 나랑 하양이었네 두번째 챕터 2 하양이었네 아니 근데 핑크 나랑 있으니까 진짜 대가족이네 그럼 추석인줄 하양 네 값답게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으헤헤헤헤헤헤헤헤 아 개웃겨 인포 없애고 첫번째로 죽으면 10만원 오케이 확인 뭐 이정도는 간단하지 프루언 경력 한달차 김계정의 실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블 당하면 20만원 어려운 미션이니 허블? 오케이 확인 허블 무조건 당한다 허블 간다 허블 간다 허블 김계정 자 누굴까 마지막에 움직이는 놈이 핑크구만 핑크야 나 죽여라 핑크야 제발 이쪽으로 들어와줘 제발 아 왜 제발 제발 포스트폴로드 포스트폴로드 아 어떡하지 어 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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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어야겠다 핑크야 날 죽여줄거 같애 제발 제발 핑크야 나 죽여줘 제발 제발 가지마 아 제발 돈고 핑크야 제발 제발 핑크야 핑크야 나 정기실 들어왔잖아 핑크야 아 진짜 이게 눈치 코치가 없니 얘는 일단 캡 이슈이나 하자 게임은 이겨야지 자 이제 죽이기만 해봐 죽이면 진짜 찾아가가지고 정수리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문질러버린다 아우 화나 미션 누가 안했니 한 3명은 안한거 같은데 지금 핑크가 연두 죽였다고? 아 짜증나 핑크 근데 미션을 대체 누가 안하고 있는걸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살이 안나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야 나 시간 많아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 많으시죠? 다들 저기 뭐야 차장에서 파콘 하나씩 꺼내보세요 초록 확실하고 근데 왜 살 자고 했을까 그럼 네가 죽을래? 그럼 각자 소신대로 하자 아 근데 느낌상 되게 갈색이거든 갈색하자 오고 갈색이었네 일단 허무한 엔딩 하양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계신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? 빨리 물어봐야겠어 아 설마 팅방?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피곤하다 아우 씨 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 still 꽉